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 유사 동작들이 참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한복도 입었습니다. 네 한복도 입으셨더라고요. 유사 동작들이 많았는데 원조답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패버리는 한번 수급 파이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 장 시작 장 초반과 후반부 조금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장 초반은 외국인이 좀 이끌어 갔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고 기관에서는 이해질세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또 대원전선, 휴센텍, 대신정보통신, PHC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외에 SK하이닉스고 사고 있지만 경기 방어주를 위주로 사고 있는 것도 오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그리우셨죠? 자 대구건설과 시즌이 만났습니다. 참 요즘 보면 기대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인데 대구건설은 그래도 반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은 두 섹터입니다. 맞아요. 건설주, 진단키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려던 찰나에 한 기업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이제는 2022년도에는 적어도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또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늘어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 두 가지의 섹터인데 맞아요.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또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미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설 영유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서 아 이걸 샀어야 했었는데, 아 이걸 샀어야 했었는데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고민을 할 법한 섹터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즌을 보면 더 가려나 하면서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우건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에 혹시 올라타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자, 대우건설과 시즌의 대결입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세요. 자, 승자는 대우건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좀 퍼진 불은 소화가 됐을까요? 뭐 이제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시즌은 한 박자를 놓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엇박자죠,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했어야 됐다면 지난주에 오늘 올라갈 것을 좀 염두를 해두고 매수를 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제 움직이고 나서 추경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시즌뿐만 아니고 다수의 진단키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못 간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국화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봤을 때 저는 대우건설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단 HDG 현세 산업 개발이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지금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DLENC에서 만들었던 아크로포레스트 건물에서 또 진동인 이슈가 또 나타나면서 DLENC도 한번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다른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반딩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건설주들은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는 주택 건축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오늘 8시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혹은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건설주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주들에 관심을 갖되 일단은 해외 고맞은 프로젝트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원가율 개선까지 이제 마쳤기 때문에 대우건설 현재 위치라면 대우건설 단일 기업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거시에는 대우건설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우건설은요. 이제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밀렸을 때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그래도 최근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5천 원 이하 가격대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저항, 지지 구간을 좀 받고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6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충분히 전국전 박스권 상단이 6,500원을 넘어서 7천 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와서 밀리게 된다면 최근에 이 5천 원 가격대를 안 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잠시 깊게 조정이 나오거나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제시드려보면서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큰 시세가 날 만한 요소들이 많죠. 대선 토론의 이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해외 신사업에 대한 기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밴딩을 5천 원과 6천 원 사이로 좀 잡을 필요가 있고 6천 원 돌파 여부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차라리 너무 고민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격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우건설은요. 목표가 7천 원까지 바라보면서 일단 1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수구파이터의 정장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네. 해설과 캐스터가 나온 파이터의 그 느낌을 좀 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는 이녹스 첨단 소재와 하나 마이크론이 만났습니다. 뭔가 이 반도체 패키지에서 방구 좀 끼는 두 종목이 만났습니다. 기술주들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설 연휴 딱 들어갔을 때 월화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강함을 이끌었었던 것이 사실은 넷플릭스 혹은 알파벳, 이러한 기업들이지만 또 그 뒤를 받쳐줬던 게 반도체 기술주들의 반등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점을 냈고 또 이제 반도체에서 보면 콜컴이라는 기업은 전국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업을 토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이 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의나 여전히 조정을 받을 때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이 종목군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와 하나 마이크론이 만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오미크론도 아닌 하나 마이크론 때려잡아야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일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각 제품에 맞게 테스트 장비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주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테스트 외주 업체의 비중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거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일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의 모바일 쪽도 좋았지만 서버 패키징 물량까지 굉장히 좋은 호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저는 확실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 중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요. 하나의 히든 카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신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사업을 위해서 베트남 버빈을 투자를 시작했고 여기서 나오는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봐서 이제 또 필살기가 숨겨져 있는데 점차 필살기가 나올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가격 전략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간 것, 많이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차트를 길게 보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를 타고 쭉 올라오다가 최근 4, 5개월 동안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박스권에서 최근에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단기, 바닥을 이탈되지 않고 올라왔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꽉 찬 양봉이라면 저는 쫓아가서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상승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장 후반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종가의 1차, 내일 조정시에 한번 2차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2만 원 넘어서 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된다면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낮은 가격대 1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됐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셨다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봉사 1마이크론의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가 아니고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주가의 흐름,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만 6천 원을 보시고요.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1마이크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파이터의 오늘의 공략제, 오늘의 픽은 무슨 종목일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인데요. 아까 뭔가 대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오늘 토론회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또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서랑설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큰 골자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쪽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일자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저임금, 저출산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움직였던 테마군들 중에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지금 이 원전 관련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정책과 맞물린다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지금 원전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원전 에너지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규정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테마주라도 근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 그렇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공략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도 테마지만 근본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오늘의 픽인데요. 두산중공업, 작년 이맘때 이제 뭔가 두슬라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게 이맘때예요. 거의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또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쉬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오늘 저녁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저는 2만 원 이상 높게 잡아보는 거. 단기적으로는 제가 2만 원 드리지만 2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2만 5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 가격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 가격도.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우선은 손절가 17,000원이고요. 목표가 2만 원 돌파 여부가 먼저 중요하고 그 후에도 2만 5천 원 선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수급 파이터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